새삼색뽕 두개? 야! 야! 어머니인데 어머니 바꿔줘 네? 어머니 바꿔주면 너 일등 줄게 돈 필요없어 미션! 미션 콜? 미션? 아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!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번째 시간입니다 성대모사 모창대회 1등에게는 10만원 문상 2등에게는 5만원 문상 3등에게는 PC아티스트에서 협찬을 해준 쿠거 리벤져 ST 게이밍 마우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합치면 한 20만원 정도의 상금이 걸려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의 성대모사 모창대회 자 우리 베트남 BJ 세오 BJ 베트남 세오 아 네 안녕하십니까 BJ야? BJ야? 네 신입 BJ입니다 신입 BJ 자 준비된거 시작 하동균씨의 나비야로 모창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나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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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부르던 그 말 그리워 그리워 네 얼굴이 그리워 하루만 더 자고 나비야 지금까지 다음 거 다음 거요? 다음 거 김범수씨 노래 중에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그 노래 있는데 조금 비슷할지 안할지 모르겠네 김범수 모창? 네 김범수씨도 되고요 바비킴씨도 되고요 오케이 오케이 김범수부터 가자 김범수부터 시작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주름진 손을 만 친구야 네네네 그게 어떻게 김범수라고 할 수 있을까? 아 이게 목이 지금 방금 하동균씨 하다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범수는 커녕 김범수는 커녕 손범수도 못 미쳤어 그딴 정신으로 어떻게 상금을 받아갈라 그러지? 아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딴 개인기로 BJ를 하려고 할까? 우리 친구는 아이 죄송합니다 이바닥이 좀 만만해요? 아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바닥이 좀 만만하고 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개인기를 하지 않을텐데 반갑습니다 예 준비된 거요? 맹꽁이 아세요 맹꽁이? 맹꽁이 그래 그래 해봐 해봐 그럼 한번 들어볼게 맹꽁이 흉내는데요 예 그 소리가 약간 약간 제 전여친이 이런 소리를 가끔씩 내곤 했는데 전여친 생각이 좀 나네요 잘 살고 있니? 오빠 잘 살고 있어 아프리카 와서 말이야 너도 잘 살아 또 다른 거 혹시 있나요? 아 저는 맹꽁이 밖에 없습니다 아 오직 오로지 맹꽁이 밖에 없나요? 예 예 아 맹꽁이 외길 인생이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마지막 한번만 더 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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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쑥갓 네 반갑습니다 오케이 준비된 거 네 그 2PM 준케이의 눈에 꽃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준케이 준케이 좋다 자 준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슛 끝없이 내리며 우릴 감싸온 거리 가득한 눈꽃 속에서 그대와 내 가슴에 조금씩 작은 추억을 그리네요 영원히 내 곁에 그대 어 잘했어 어 잘했어 잘했어 잘한다 어 이 친구 일단 후보에 넣어볼까요? 어 그래서 1,2,3등 뽑아가지고 오늘 주는 거니까 어 괜찮았던 거 같아 네 일단 숲갓이 내려가 있어 어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 있어 내려가 있어 어 자 팍시 네 형님 안녕하십니까 준비된 거 저는 이진성 모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진성 모창 슛 네 늦은 밤 들어와 힘에 겨워 지쳐도 아파도 내가 걱정돼 한숨도 못 자던 사람 그저 내 곁에 그치야? 그 그러면 마지막으로 임재범 목창 한번 하고 깔끔하게 가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이명박이라고 그러는데 하하하하하 죄송한데 이윤박씨 맞죠 뭐 여러분들 늦은 밤 에 에 4대강 늦은 밤 4대강 그래 다음 거 가자 다음 거 네 그럼 임재범 한번 하겠습니다 임재범 어려운데 슛 어쩌면 우린 복잡한 인연을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정말 정말 어이가 없다 야 그만해라 그만해 자 다음 귀요미 안녕하세요 어 그래 반가워 볼빨간 사춘기 아시죠 어 볼빨간 사춘기 알지 해볼게요 그래 베이비요 나의 사랑 그대 날 보면 너와 함께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 멈춰서 음 음 음 입니다 몇 살이야? 19이요 아 19이야 1등 주시나요? 어 수까시보다 나은 것 같아 오케이 1등 그러면은 우리 귀요미로 1등 올릴게 수까시는 2등으로 밀려납니다 자 다음 눈별이 반갑다 반가워 뭐 어떤거 그 두개 준비했습니다 뭐 어떤거 BJ 뜨뜨뜨뜨 님하고 음 그 연예인 서경석씨 어 서경석 오 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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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기대된다 이제 뜨뜨부터 가자 예 안녕하세요 형님 아이 진짜로 적당히 좀 저격하라고 진짜로 아이 말씀하세요 형님 뭐야 우리 소중한 코트 형님의 백만개 뜨발 여기까지입니다 오 반응 좋아 반응 좋아 다음 거 그 서경석 노래가 두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서경석 자 슛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공무원 지어 맞격은 에듀윌 우리 모두 다같이 에듀윌 그 뜨뜨뜨가 좋았는데 망했네 자 다음 모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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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켜 헬로우 헬로우 안녕 안녕 워스업 워스업 맨 어리석고 내가 간 자들이요 뭐 준비 됐어 전 조성모 준비했습니다 조성모 아하 조성모 좋다 슛 네 미안해 하지만 멀리 떠나갔어도 예전처럼 네 모습 그대로 내 안에 가득한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이별이 없는 그곳에 여기까지 이야 잘한다 야 잘한다 진짜 진짜 비슷하다 조성모 느낌 확 나는데 이거랑 다른거 또 한번 해볼게요 김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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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슛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우고 작고 니가 또 생강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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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세요? 아 아 그럼 마지막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아 좋았는데 네 아 근데 일단은 일단은 너 1등 해줄게 내가 일단 1등이야 아 감사합니다 솔직히 귀염미랑 쑥갓이 얘네는 진짜 진짜 솔직히 얘네는 진짜 뭐 줄 그게 아니죠 이제 앞으로 또 잘하시는 분들 나오겠죠 네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하고 이제 내려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 민경훈 님의 욕발성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다 해줘야만 해 오오 조성모 한 번만 더 해줘 미안해하지마 멀리 떠나갔어도 예전처럼 네 모습 그대로 내 안에 가득한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지봉조? 그래 그래 자 준비된 거 네 들려요? 음 들려 저 양희은 선생님 아 씨바 했잖아 이거 저번에 네? 아니 저 처음 들어왔어요 오늘 아 양희은 할 줄 안 애들이 여러 명 있구나 어 그래 공부해라 시작 아 그거 아니에요 저는 아 그래? 오케이 시 시작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그만해! 예 죄송합니다 수까지는 밀려나고 귀요미가 3등으로 가고 이제 니가 2등으로 들어가는 거요 예 감사합니다 으흠 꼬꼬까까? 여기 여러분들 그냥 2차적으로 토크온 가서 한 번 할까요? 얘들이 디코를 못 들어와요 디코 할 줄 몰라갖고 이거 토크온으로 가서 할게요 자 쏨님 준비된 거요?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코치님 밥은 뭐는지요? 예 밥 먹었습니다 아 제가 요즘 즐겨보는 투어가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끄트머리야 아아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? 헤 헤이 유 예에스 쭈우 저도 좀 즐겨보겠습니다 아 이 정도는 똑같지 않나요 형님? 아 미친놈이네 이거 헤이 헤이 유 예에스 쭈우 제가 요즘 즐겨보겠습니다 자 초원이님 아 초원이 다리는 백만불짜리 다리 나가 시발남아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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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게 듣기 싫어 시발 맨날 초원이 하잖아 개새끼야 진짜로 안 할거야 노래할거야 차라리 기봉이를 하지 맞죠? 하여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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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이토록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그게 뭐에요? 내가 그리 바쁜지 너무 보기 힘들어 넌 너 대체 뭐하고 다니니 오 쿨해 이재훈 그거 해봐봐 그 약간 그 노래 말고 있잖아 그거 발라드 같은거 있잖아 어둠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오 잘한다 야야야 그거 애상해봐 애상 알잖아 나를 이토록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오 잘한다 저기 그 너가 너가 3등해 너가 3등해 쏘미는 저 빼고 짱구아빠 짱구아빠 안녕하세요 신형만 성대모사인가요? 네 오 인정 인정 슛 짱구야 짱구엄마 뭐야 숭아 숭아 빈둥아 짱구야 짱구아빠 뭐야 이 씨발 브라운박사는 야 이 개새끼야 그 브라운박사지 어떻게 짱구아빠야 신형만이야 짱.. 짱구마 짱구야 고난 신발은 맘에 드니 고난 나가 씨발라마 젖가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 정인이 정인이 정인 한번 해봐도 될까요? 슛 그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떤가요 그게 어떻게 정인이야 이슬에 하지 말아요 이슬에 하지 말아요 이슬에 우리가 말을 하게 해줘 넌 난 난 그대가 아니... 형님 들어봐도 될까요? 아니 그게 어떻게 정인이야? ㅅㅂ 어이가... 아니 이거 정인이 보면 ㅈㄴ 욕할 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된 거 거미... You are my everything 거미? 네 거미 좋다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저요? 오... 잘한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? 다른 거요? 네 지하에 술 한잔해요 지하에 술 한잔했어요 술 한잔해요 오케이 슛 괜찮다면 나와요 우리의 사랑이 뜨겁다 우리의 사랑을 키웠던 그 집에서 먼저 한잔했어요 잘한다 노래를 잘하면 잘하네 감사합니다 거미 다른 노래 없어요? 어른 아이 안돼? 어른 아이 한번 해볼게요 슛 착한 아이처럼 착한 아이처럼 날 만져드려야 해서 지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아이처럼 아이처럼 다른 거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렇게 거미 하나 만들고 왔어? 인정? 인정? 어 나가! 아이처럼 자 준비되신거요? 나 노래할거야 나 나 긴장하네 GDRAGON GDRAGON 나 나 강퇴할거야 너무 족같이 노잼인거야 하지마 씨바 씨바 빅뱅 망했어 씨바 빅뱅 망했어 빅뱅 망했을거야 나 지금 청수도 가고있을거야 아 제대 언제 하는거야 제대 2년 전할거야 씨바 나 나가면 다 조질거야 아 빅뱅 해체된거야 짜증난거야 아 지금 다 터진거야 태양 빼고 다 나가래된거야 아 GDRAGON 나가래 안됐을거야 GDRAGON 잘할 수 있을거야 난 잘할거야 오케이 GD 우리 지금 개콘인거야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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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트 형님 어 네 저 롯데리아 알바생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 대신 코트님 받아주셔야돼 어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거 드릴까요 저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 세트 하나랑요 네 치즈버거 단품 하나랑요 네 오징어링 하나랑요 네 사이즈업 해주시구요 네네 어 그리고 치킨 하프팩 하나랑요 네네 코울슬로 하나랑요 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삼색뽕 어 새삼색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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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하하 하하 어머니 어머니인데 어머니 바꿔줘 네 어머니 바꿔주면 너 일등줄게 하하 돈 필요없어 미션 미션 콜 미션 미션 아 잠깐만 기다려봐요 어 엄마 엄마 잠깐만 와봐 네 아 와봐 아 와봐 한번만 아 엄마 와봐 10만원 걸려있다고 얘기하고 엄마 10만원 걸렸어 와봐 엄마 10만원 걸렸어 와봐 아 아 저 한번만 와봐 아 와봐 아 그니까 와봐 알았으니까 빨리 와 엄마 여기 마이크에다 대고 돼지새끼 한마디만 해줘 자라 일찍 싫어 자라 자 잘자 야 5만원이라도 줘 싫어 시뻘룸다 개새끼야 다 끝났어 이 시발새끼야 코코까까 자 성대무사 모창대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 바잉 몇살이야 19이요 아 19이야 1등 보이시나요? 1등 보이시나요? 숙가시 보다 나은 것 같은데 1등 그러면은 우리 귀요미로 1등 올릴게 숙가시는 2등으로 밀려납니다